이 한걸음 해주신 주요 내빈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0주년을 기념하여 동생아버지의 친환경 소비 실천 노하우 매장 촬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그러한 즐겁고 재밌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아이들에게도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자국을 남기는 예능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이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그런 자국을 이렇게 넘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흥행위원회의 전쟁을 하러 왔습니다. 아, 이거 뭐야. 대난영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영상 세기 하우! 세상 방세사 하우이야 정신이야 넘버니야 금강! 환경완료 현상의 이 음악을 듣고 교육의 어떤 홍보자료로 잘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물을 밝히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 This is my life I'm a dream for the school Let's 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